현재 세계의 모든 도시는 팬데믹, 기후변화 등 각종 문제들로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내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 사회, 경제, 과학을 꼭 키우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언제나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도시 정책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도시 포럼으로 한 단계 발돋움한 이번 포럼은 세계적인 도시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공간, 문화, 교통 등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국제적인 정책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문화산업 육성과 도시의 성장, 미래 생태계 조성과 도시 경제, 지속가능한 지능형 이동수단, 디지털 도시계획 등 세계 습학들과 전문가들의 놀라운 제안과 문제해법을 위한 수준 높은 토론회장은 바로 고향세계도시 포럼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누군가 저희는 새로운 지속에 대한 수준을 다하고자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지속No. 감사합니다.